지금 이제 열 가지 개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말은 바꿔야 되는 거죠 좀 털리게 알고 있는 거나 올바르게 모르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 가지 개혁 중에 세 번째 시간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개혁 서론에 보면요 이 기도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점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셨냐 기도 제목이죠 이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라는 부분을 점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점검하셨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꼭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털린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후대가 털린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바른 기도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후대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또 기도를 모르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떠냐 이미 사단 그리고 세상의 3단체들이 장악한 세상입니다 돈의 노예를 만들고 포로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드는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면 그 3단체가 만들어놓은 포로와 노예와 속국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후대들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권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 후대들이 잘 알고 기도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조금 털린 기도를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른 기도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후대에게 잘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개혁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질 못했거든요 기도에 대한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제 자신도 지금 기도하라 하면 조금 털린 기도나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래도 육신이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 육신적인 기도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우리 말씀 중에 38년 된 제가 병자예요 그러면 38년 동안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이미 많이 좀 무너져 있는 경우겠죠 제가 38년 동안에 병을 앓고 있다면 내 정신과 마음과 또 이 육신이 조금 뭔가 눌려있다든지 뭔가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오듯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듯이 베드에 쓰다 연못에 내가 들어가서 치유받겠다라는 그게 더 간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메시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베드에 쓰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까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그냥 이거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육신기도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부터 그래서 우리 왜 지금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393 기도 속에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게 되어지는 게 기도 개혁입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계세요 그리고 새가족 성도님도 계시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을 봐도요 좀 틀린 기도 제목이 있고 잘못된 기도 제목이 있고 혹시 나처럼 새가족도 나처럼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저도 그랬듯이 분명히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점점 복음을 알고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영혼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응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사실은 정인으로 다시는 죄 사단, 마귀, 귀신의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 제목이 확 달라진 겁니다 바뀐 거겠죠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 자체도 복음을 듣고 말씀 속에 쭉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고 바꾸어 가고 오늘 제목대로 개혁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가 틀린 기도든 잘못된 기도든 기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어른들도 새가족이건 아니면 조금 이렇게 연약한 송도님이건 뭔가 38년 된 병이 있든 아니면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든 어쨌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가고 개혁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열 가지 개혁의 세 번째가 기도 개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도 제목 있죠 393이라는 이 기도 제목은 완벽하고 성경 66분의 기도 제목이 딱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개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기도 개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개혁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내가 기도 제목이 조금 틀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38년 된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틀린 기도나 잘못된 기도나 육신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기도 제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복음 속에서 내가 아 무엇이 기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출발 선상이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내 자녀가 너무 틀린 거를 요구할 때도 저는 부모지 않습니까? 아무리 틀린 거를 요구하더라도 그 부모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너무 내 아이에게 손해가 오고 너무 위험한 일 같으면 제가 그거를 덜어주진 않아요 덜어주긴 해요 그런데 직접 응답을 주거나 성취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내 아이에게 너무 큰 손해와 큰 뭔가 해를 입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틀린 걸 요구해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관계는 뭐냐 생명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국기 3장 1절 20절 보십시오 너무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생명개혁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생명관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에스겔서 37장 1절 또 10절에 봐도요 마른 뼈였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를 얻고 사람이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군대가 되어진 거죠 이게 생명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메시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부활 메시지도 전부 생명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래서 생명개혁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기도개혁할 때 첫 번째 생명관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틀린 거든 나쁜 거든 또 육신적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기도도 바꾸어가고 개혁해가고 수정해 가실 것이다 급기야는 393 기도 속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생명개혁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수정해 가고 바꾸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생명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드한테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뭐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육신적인 거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죠 우리는 후드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는 3단체가 있고 4단이 장악해 있고 너무나도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어 있는 그 세상을 우리 후드가 이렇게 기도 없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털린 기도도 수정해 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털려도 괜찮아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실 거야 이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개혁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이 기도개혁 속에 생명관계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영적개혁이죠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육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더 큽니다 영적인 부분이 더 커요 영적 축복이 먼저냐 육신 축복이 먼저냐 순서는 없지만 꼭 가리자면 영적 축복 속에 육신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축복이 풍성해야 내 육신적인 축복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 영적 축복이 너무 약하다면 당연히 육신적인 부분도 약하고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개혁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단어죠 성령의 역사 이게 어떻게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영적인 역사인데 우리 전도자들은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 역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반드시 믿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 믿어야 합니다 이게 육신 것이 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거 모르면 다 털린 거고요 그것이 육신이 아무리 많아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소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된다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소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안 그러면 다른 걸로는 사단이 결박될 일도 없고요 반대적인 게 전부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갖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아를 다 갖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심지어는 한 나라의 정치인도 경제인도 권세자도 이 사단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에베스 6장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 전부 사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어지십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보좌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역사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2, 3, 7 나라의 빛을 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이게 영적인 응답인데 이게 육신의 모든 응답이 이때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 개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후대가 세상에 나갔는데 만약에 이 기도 비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아마 진짜 오늘 유목사님 말씀대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됩니다 100% 기도 모릅니다 내가 직장에다 갔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성냥의 역사 사단의 결박 보좌의 역사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힘이 없다면 우리 후대도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 기도 개혁입니다 그래서 왜 개혁이냐 혹 우리 후대가 또 우리 연약한 송도님 38년 된 병자인 우리 송도님이나 또 세신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은약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삼부삼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바꾸어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개혁 속에 들어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개혁은요 사건 개혁입니다 왜 사건 개혁이냐 일들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도 계속 일어나지만 일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불신앙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죠 이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4입니다 24는 내가 할 수 있는 집중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24시간 깨어있어라 그 말 아니에요 내 뇌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24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일을 푸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24 집중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25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24 말씀, 기도, 집중하는 제자들, 전도자에게 반드시 25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25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 그러면 세 번째 제자와 전도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죠 영원히 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왜? 불신자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멋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보면 너무 멋있구나 보여지는 거니까 정인으로 서니까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속에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 가지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또 복음도, 기도에 대한 부분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교회에 대한 부분 이게 하나하나씩 다 개혁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부분도 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털린 기도라도 기도해야 된다 봅니다 또 가르쳐야 된다 봅니다 아이들이 털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의 응답 속에 기도의 능력 속에 나온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너무 기도에 대한 개혁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엔요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시간표가 와요 저는 38년 된 병자 너무 끔찍할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이미 다 무너졌을 겁니다 낙심도 그런 낙심은 없을 겁니다 아마 불신앙도 그런 불신앙이 없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육신적인 부분 이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받고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리스를 전가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마지막은 위에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는 거죠 이게 기도개혁입니다 오늘 이 기도개혁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알려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 또는 새가족에게도 다 기도해라 돈 달라고도 기도하고 38년 된 이 병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라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가고 수정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개혁되어지는 우리 제자들 먼저 이 응답을 누리고 너무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개혁종의 기도에 대한 개혁을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가 혹 털리고 잘못되고 육신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랩몬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수정시키고 개혁시켜서 결국 393 기도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